근데 오늘 노래자랑에 참여만 하셔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. 받으셨어요? 어떤 거 받으셨는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. 아니 못 받았어요. 아 못 받았어요? 저희 그 온누리 상품과 선물로 만 원짜리 드려요. 꼭 받아가세요. 어떤 곡 해주시겠습니까? 한국의 남자 불러볼게요. 한국의 남자? 오 좋습니다. 오늘 함께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신난다 싶으시면 이 앞쪽에서 춤추셔도 괜찮습니다. 알겠죠?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? 박수 부탁드릴게요.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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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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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